내가 전철을 탔다. 할머니가 올라왔다. 내가 앉을 자유가 있어? 있지. 근데 할머니가 왔으니까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일어나야 되지. 근데 야 나도 돈 냈는데. 나도 돈 냈는데. 나도 사람인데 하고 앉아있네. 앉아있으면 뭐예요? 광종인데 내 호르몬이 바뀌어. 그 순간에 내 얼굴빛이 약간 어두워지요. 어두워지면서 눈을 밑으로 깔아. 그러면서 그 할머니와 눈을 마주치는 것이 두려운 거야. 이게 무슨 말이라면은? 무슨 호르몬이 나와요? 그때 나오는 호르몬. 그때 나오는 호르몬이 뭐가 나온다고? N-O-R-A-D-E-R-E-N-A-L-I-N-E-N-E-U-R-O-N-H-O-R-M-O-N-E 그러면 이 호르몬이 나와. 노르아드레날린 이런 게 나와. 그러면 그 사람 얼굴이 시커매지는 거예요. 시커매지면 신이 요만큼만 방종해도 신은 호르몬으로 그 사람의 영혼의 점수를 대줘요. 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. 컴퓨터 돌아가는 소리가 들린. 여러분은 그걸 모르고 아이고 뭐 그런 뭐 할망구 앞에 서 있네. 발발 안 주고 이렇게 속을 새겨. 이런 마음으로 그 할머니를 쳐다보는 순간에 노르아드레날린 또 뭐가 나와? 아세틸콜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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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 또 뭐가 나와 내가 10개 알려줬는데 우리가 남한테 나쁜 맘 먹을 때 나오는 건 10가지 뭐 뭔지 몰라요 아드레날린 아드레날린 나와 안 나와 adere nalire 이거 나오지 그 다음에 아세틸콜린 나오지 n-c-o-l-i-n 이런 호르몬들이 계속 나와 그 다음에 뭐 나와요 c-o-r-t-i-s-o-l 코티졸 익스텔스 호르몬이야 그 다음에 코티졸 다음에 누워요 그 다음에 c-o-r-t-i-c-o 코티코스테론 이런 호르몬이 나와 그 다음에 또 하나 나와 스테레스 뭐 이 호르몬 9개가 10개가 쪼라라라 다 나와 그러면 이거 나오면 인체 망가 돼 버려 그래서 내가 방종을 할 때 누가 지켜보는 사람이 있겠어 이러고 죄를 짓는 거야 내가 여기 여자 어떤 여자한테 내가 나쁜 말을 했다 그럼 이거 누가 보겠어 아무도 안 보는데 그러나 옛날에는 녹음기가 없었다고 보죠 옛날에는 어른들 양심이 녹음기였어 다 양심이 살아 있었어요 근데 요새 사람은 남이 안 보면 아무도 안 보는 줄 알아 녹음기 들이 돼야 녹음 되는 줄 알아 하늘에서 녹음 다 하고 있어요 전부 다 하고 있어요 요만큼 더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데 여러분들이 허경영의 강의가 뭐 지루하다 이럴 생각하면 그 아드레날린 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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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나와요 아드레날린 지금 나오면 얼굴 나빠져 어 그럴로 너 너너들 너 너 너 너네넙 너무 너 너 너 너 너 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